uu 맞아요 안녕히 계신 모든 팻ormuş! 왜요 왜요 왜요? 뽑았어요? 히즈 좀 가져올게요 여러분 가지고 올게요 재는아 괜찮아? 충격이야 릴리씨 네 안녕하세요 네 릴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릴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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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치고신분 지금 신분 안녕 보리쥬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저는 연습하러 갈게요 안녕 진짜 할거에요? 제비 정말 다 모르겠고 뭐야 없었어 까보셨다 까보셨라 그렇게 오늘도 울다 웃으면 반대 울다 웃지마 우상 참작이요 파피는 체리칼라 제 머리에 벌레가 있었어요 까보셨야 진짜 위에서 제가 더 동생 같대요 언니 지워라 지워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들려요? 저 강아지 짖는 소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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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역은 체리블렛 체리블렛 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입덕하실 거예요 바이바이 왜 아 아 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오랜만에 특구공을 조회 드릴 건데요. 캐리 블랙 다짜고짜 있던 유발 릴레이 미션! 두 번째 도전입니다. 파이팅!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. 나를 알고 싶어질 때